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그들은 정말 탈탈 털어가고 말 것이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청구서를 손에 든 사람들의 가운데는 지금처럼 거침없는 보유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는 5년에서 한 7년 정도면 세금 때문에 집을 넘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세금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금 철학 가운데서도 대단히 기본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것은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취하는 온건한 세금 정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보통 과개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하나의 그런 경제 단위로 생각하면 세입 범위 내에서 세금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금 철학에서도 파행 아주 과격한 세금 철학이 있습니다. 세출에 맞추어서 세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 지출에 맞추어서 세금 수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정부와 취하는 경우고 대부분의 과격한 세금 정책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은 지출에 맞추어서 세금 수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국 세금을 더 거두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특히 4.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현상 때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손쉬운 도구가 완비된 셈입니다. 그냥 행정부에서 세금 지출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통법부인 국회를 통해 가지고 세율과 세목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세금을 쥐어짡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비된 셈입니다. 지금처럼 매출이 급락하고 21세기 들어서 최악의 경제상황 또 20세기를 견주 보더라도 이만큼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일 정도로 그런 상황 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얼마를 더 거둬들이는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수는 수탈적이고 약탈적인 세금 인상이 낫게 될 2차의 부정적인 효과 3차의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관심은 없습니다. 8월 12일 날 언론들은 하나의 단신을 내보냈습니다. 2021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에 대한 상한치 그러니까 현재는 월급이나 소득의 8%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거두드릴 수 없다는 그런 상한치를 폐지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 특히 살림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월급이나 소득의 8%라는 상한치 한계 없이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더 가져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파문이 퍼지자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안이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건강보험료 상한치를 폐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 및 준조세를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유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조세든 준조세든 중가시하는 방침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고 그런 노선으로부터 이탈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중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적인 종부세 인상안입니다. 9월 1일 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관련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정부는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전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월 10일 날 부동산세금 인상안을 통해서 보았듯이 명분은 항상 부동산시장 안정을 내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결국은 법인세의 세입이 감소하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세금 폭탄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관계자는 또다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보유세와 양조세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날 것이다. 항상 그때는 시장 안정화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세금 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에 부동산세제 강화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3.2% 거의 2배 가까운 6%를 올리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72%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경기 부양의 명분을 내걸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속도로 지금 정부는 예산을 평창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수입을 대폭 늘리는 것과 그리고 국채를 대폭 발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출을 조정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혜택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간에 지금 당장 자신에게 떨어지는 얼만큼의 정부 보조금에 더 눈길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그룹들과 정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바로 안정적인 표를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늘려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그런 거대한 지지세력과 특정 정권들이 야합해서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까지 세금을 올리는 일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매출 극감 때문에 허덕거리는 업체까지 최근에는 수십 명을 파견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이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한 사장님은 한탄합니다. 매출이 60%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0여 명이 회사에 상주하면서 한 달하고도 일주일 동안 세무조사를 단행한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점점 더 지출 규모를 키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과 그를 후원하는 그룹 사이에는 일종의 묵시적 약족에 행성되는 겁니다. 더 많이 주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표를 몰아주고 그게 큰 이익그룹이 됐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나쁘든 좋든 간에 계속해서 세금을 중과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를 시달리는 사람은 결국은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생산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화의 길을 세금폭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재정을 팽창시키는 그런 정권은 궁극적으로는 재정위기나 경제위기를 피할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66종과를 물려받은 문재인 정권이 퇴임할 때는 1070조 원 정도를 남기고 떠날 것이다. 400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일단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쩌면 원천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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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